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북션 먼저 날아오고 거북스가 은근히 안정적이에요 은근히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디언 땅바닥을 휩쓸면서 네 아직 깨끗한데 청소가 있는 거고 계시고요 모터가 하나가 안 들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는데? 하나가 안 들고 가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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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움직임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 모터 하나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대행히 모터는 거겠죠? 다시 움직이나요? 자 이렇게 되면 기표를 세고 되겠습니다 6 8 7 6 5 4 3 2 1 자 1점표 강점 되고요 기태 한번 다시 3를